다음으로 하나 정도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검단이구요 검단신도시 파라곤 보타닉파크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길죠 검단원당동이구요 원당동 검단신도시 파라곤 보타닉파크에서 좀 34평에서 의미 있는 거래가 나왔는데 34평 가격을 보면 2월달에 5억6천대 5억8천대 3월달에 6억대 6억2천 있었는데 저층에서 5억9천5백 실거래가가 있었습니다 22년씩 3년차 신축아파트이구요 검단신도시 파라곤 보타닉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제일 큰 호재는 gtx입니다 gtx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게 검단신도시 파라곤 보타닉파크 잖아요 여기 102역 이 102역 이라는거는 이쪽이 101 102역인데 101이죠 101역 102역인데 이거는 인천 1호선입니다 개양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101역 그리고 쭉 넘어와서 102역으로 연결이 되는데 아마 내년쯤 내년쯤 후년쯤 개통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검단신도시에 지하철이 없었는데 들어오게 되는거고 이 지하철은 개양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개양역에서 공항선 갈아타고 하면은 서울권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잖아요 DMC라던가 마곡이라던가 그래서 이 인천 1호선 연장되는게 검단에는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102역에서 gtx d 노선 gtx d 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검단을 거쳐서 개양쪽으로 해서 서울 사당 그리고 강남으로 쭉 통과합니다 지하철 2호선의 급행열차라고 볼 수 있는게 gtx d 노선이기 때문에 gtx 전체 통틀어서 가장 황금노선이 d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tx d 가 102역에 들어오느냐 101역으로 들어오느냐가 검단에서 핵심 체크상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지도에서 이렇게 지도에서 102역 위치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위성지도에 올려놔 보면은 gtx 가 102역일 가능성이 좀 아주 커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 80% 이상은 102역일 것 같아서 102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 이쪽은 분양시장이 있는거고 102역 바로 앞에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게 구축 이제 구축이 아니라 신축이죠 2022년이니까 지어진 입주한 아파트들 중에서는 검단신도 18억원 보타닉파크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호재에요 보타닉파크 여기 몇동 이냐 3304동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지하도가 있는데 여기 도보로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약 10분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은 102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2역은 gtx 디노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제가 100% 라고 말은 못 드려요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리고 101역으로 gtx 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쪽이 101역이죠 검단신도시 파라곤 보타닉파크에서 이렇게 걸어서 내려온다고 해도 요거는 15분 인천 1호선 연장의 호재도 받으면서 gtx 디노선의 호재도 받는 곳이 검단원당동 검단신도시 파라곤 보타닉파크 입니다 가격은 9평이 5억 후반대 실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야 요거는 조금 가격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래쪽에 호반 우미린 금호아파트가 지금 6억대 후반 7억대 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타닉파크가 5억 후반 이쪽이 gtx가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좀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gtx 디노선이 102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물론 이쪽 분양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 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거다 라고 보여져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흥동 산성역 포레스티아 한번 보겠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워낙에 4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구요 워낙에 네임밸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는 있는데 정확히 이곳의 위치가 어떤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 어떤 특징이 있고 실거래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라고 가져왔고 산성역 8호선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4천89세대 신흥동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죠 지하철 노선도에서 한번 볼게요 8호선을 보면은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 데가 잠실입니다 잠실 잠실이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 쪽이 그 유명한 위례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게 산성역이에요 산성역 왜냐하면 이쪽에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적어볼게요 산성역 조금 확대해서 산성역 바로 앞에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이렇게 아파트가 붙어 있잖아요 산성역에서 탑승해서 잠실까지 지하철로 간다고 하면은 환승 없이 소요시간 15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진짜 가깝죠 진짜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 이면서 강남권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신흥동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볼까요 단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지 모양도 굉장히 바르게 생겼고 역이랑 가까운 동에서는 초역세권인데 워낙에 5천 4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역에서 먼 쪽에서는 역 가는 데까지 거의 7,8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고 산권은 단지 내 아파트 상가의 산권을 이용할 수가 있고 큰 산권으로는 위례 산권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례 쪽에 스타필드도 있고 위례 중앙로 쪽에도 여러 가지 산권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에 도복권에 대규모 산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례 산권을 이용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경사도가 좀 여기가 있긴 있습니다 호객노노에서 경사도 체크를 하면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가 이렇게 제가 빨간색 치는 데거든요 이 녹색이면은 약간 오르막길 5에서 8도 정도 경사고 주변으로는 산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경사 숨이 차는 경사 정도 될 정도로 경사도가 조금 있는 아파트이지만 아파트 자체 단지는 어느 정도 좀 평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내부 걸어 다닐 때는 그렇게 되게 많이 오르막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영장 근린공원이 있어서 영장산 산책하기가 좋고 조금 지도를 크게 보면은 남한산성 쪽 남한산성 산책하기에도 어 지도에서 안 보였네요 남한산성 산책하기에도 괜찮은 입지이고 좀 전망도 이렇게 영장산이 이렇게 보이는 전망이 있어서 숲을 좋아하시고 산을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 그리고 잠실권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대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성남 북초등학교도 도복권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위례상권을 또 잘 이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단지고 워낙에 대단지라서 단지 내 조경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단지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 줄넘기 그 아이들 미술하는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산성역 포레스티아 가격을 한번 보면은 34평 기준으로 성남시 수정구구요 11억대 11억대 3월달에 11억 3천 3월 30일에 11억 3천 3백만원 거래가 있었습니다 11억대 거래인데 지하철로 잠실권 이면서 초대단지면서 숲세권 이면서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있구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좀 볼까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보면은 전체 세대 4089 세대 중에 매매 353건 전세 240건 있습니다 물건으로 봤을 때는 물건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 정도입니다 요즘에 서울 건은 전세가 씨가 말랐는데 4089 세대 중에 전세 매물이 240건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골라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전세 매물이 적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관심 많이 갖고 보시면은 잠실권 사시는 분들 중에서 대단지 원하시는 분 중에서는 관심 갖고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으로 판교 쪽 한번 보겠습니다 판교 백현동 백현마을 5단지를 한번 볼 거구요 판교 쪽은 지금도 워낙에 대교 워낙에 고연봉 일자리가 많다 대기업이 많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 2, 판교 테크노밸리 3까지 2024년, 2025년까지 준공이 된다고 치면은 고연봉 일자리가 지금에서 약 7만 개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현동 백현마을 쪽은 백현마을 4단지, 5단지, 7단지가 판교 현대백화점 바로 앞이면서 판교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루지오 그랑보를 제외하고는 준 대장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 판교역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백현마을 5단지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곳이구요 그리고 GTX-A 성남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이용하면은 약 15분, 15분 조금 안 걸릴 것 같아요 판교역까지는 한 7, 8분 GTX 성남역까지는 15분 근데 GTX를 이용할 일이 있을라나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노선도에서 판교역을 한번 보면은 판교에서 탑승했을 때 강남역까지 환승 없이 13분입니다 이미 13분이면 가기 때문에 GTX를 이용해서 굳이 강남에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GTX-A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성남역에서요 GTX를 타고 수석까지 한정거장 7분 수석까지는 7분이면 가는데 이게 다음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식으로 나오네 될 수밖에 없네요 지도상에서 삼성역입니다 강남역까지는 판교에서 신분당선으로 빠르게 가는데 테란로 삼성역까지는 또 강남역에서 환승을 하면 되는데 GTX를 타면은 환승 없이 이렇게 간다 근데 그렇게 갈 필요가 있나 판교에서 강남 가서 한번 환승하면 24분 나라면은 저라면은 그냥 GTX를 타겠어요 조금 걸어가서라도 환승 없이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환승 없이 두정거장 가는 게 훨씬 빠르긴 하겠네요 이것도 판교의 하나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백현마을 5단지 보고 있는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29평형에서 좀 의미 있는 가격이 있었는데 1월달에 16억 거래가 있었다가 2월달에 15억 9천 3월 26일에 16억 7천 4월 23일에 16억 3천 5백 거래가 있었습니다 거래가 매달 계속해서 있잖아요 다른 평형도 거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최고가가 16억 7천인데 지금 16억 3천 5백 거래가 있었고 보시면은 가격 하락기에도 가격 방어가 잘 됩니다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만큼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이렇게 가까운 데만 봐도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이 있잖아요 현대백화점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 서판교 하나로마트도 멀지 않고 평촌 농산물 시장도 다닐만 합니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화랑초등학교와 가까운 데 있고 바로 옆에 신백현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기도 가깝고 낙생대 공원도 가까워서 공원 이용하기도 좋고 고연봉 일자리가 또 대규모로 늘어나면은 판교는 한 번 더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봤을 때 판교 IC 경보고속도로에서 나오면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교통이면 교통, 몰세권이면 몰세권, 역세권이면 역세권, 인프라면 인프라, 일자리면 일자리 모든 것을 다 갖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방어면 가격 방어 보면은 다른 아파트들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다가 22년 들어가면서 뚝 떨어졌다가 파도치면서 찔끔찔끔찔끔 올라오는 이런 모양을 대부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백현마을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하락기에도 거래량이 좀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운되는 거래 없이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